오늘 그 방송이 살짝 시작이 늦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원래 인문학 컨텐츠 얘기하려고 신년맞이 달력이야기를 방제를 해놨잖아요 근데 원래는 병신년맞이 달력이야기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방제를 쓰니깐요 아프리카 tv 스튜디오에서 제목창에 금지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에요 근데 금지단어가 이게 왜 병신이냐 그 그래가지고 뭐냐 다른 단어를 쓰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년맞이로 됐는데 자 한번 그 내가 한자를 검색해 볼게요 병신년 뉴스 병신년을 병신년이라 불리지 못한다 전해라 자 한번 제가 SNS 그 페이스북 코리아에서도 이 병신년이 금지어래요 그래서 자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년 병신년을 앞두고 발음 때문에 병신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각종 해브닝이 벌어지고 있어요 2016년 원숭이띠해는 병신년인데 병신년은 60간지의 33번째 해로 병은 적으로 적색을 뜻한대요 그래서 빨간 원숭이로 불릴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바람이 병신이어가지고 일부 SNS에서는 병신년이라는 문구가 지금 금치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새해 인사를 많이 하는 영업사원들을 보통 2016년 무슨 년 무슨 년 그거 하고 문자를 보내드리잖아요 저는 영업사원은 아니라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되게 고민이 많다는 거야 근데 계속 일을 앞두고 되게 지금 되게 궁금했대요 아 엄마 무서워요? 애니파이터님이 별풍선 한개 또 추가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SNS 쪽에서 발음이 좀 비속어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지 처리를 할지 되게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자 제가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메모 추가 자 그냥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예의상 한자로 써드릴게요 2016병신년 저는 나름 지식인이기 때문에 한자로 써드리는 거예요 한자로 써드리는 건데 각기 지금 각계 업체들의 반응 영업사원 한글로 써야 써도 괜찮나 걱정 그리고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이 SNS 마케팅에 병신년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마케팅을 하지 말래요 물론 이 새해를 맞이하는 명칭이 분명 이거 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끔 별풍선을 18개를 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채팅창에서 보시면 막 이렇게 별풍선 특이한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18개가 나오면 그 만화 캐릭터가 욕이 아니라는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9개는 애들은 가라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가 의도가 욕은 아니지만 발음 때문에 욕으로 들릴 수 있어서 금지함 페이스북이 원래 자체가 그 민족 성별, 장애, 질병 등을 두고 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을 공격하거나 암시하는 컨텐츠를 못 쓰게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원래 예전에 그 채팅금지라는 표현을 그 기능은 옛날에는 벙어리 기능으로 썼어요 벙어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벙어리라는 단어가 사실 그 약간 농인들을 좀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표현을 바꿨어요 그냥 채팅금지로 네 그랬구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서 이게 지금 금지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아프리카 TV에서도 방제 채팅 금지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써봤어요 BJ도 안 돼 BJ도 이거 표현 못해요 그래서 새를 알리는 그 광고 문구 등에 병신여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가 없대요 오늘은 게임 안하나요? 하시는데 저는 원래 그 게임을 사실 고정된 요일이 없고 가끔 주말에는 고정 여유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 원래 본래 컨텐츠가 그 이제 인문학 방송하고 역사 방송이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새로 도입할 컨텐츠가 이제 책을 소개하는 방송이 있어요 저도 이제 책을 좀 쓴 적이 있어가지고 아예 책을 쓰는 방송을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구요 그래서 지금 뭐냐 송구영신을 맞이해가지고 그 오늘은 인문학 컨텐츠로 그 달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제가 목요일 저녁에는 그 역사 컨텐츠로 해가지고 그 뭐냐 2005년에 있었던 사건 중에 이 사건은 나중에 역사책에 소개될 것이다 교과서에 소개될 것이다 싶은 그런 사건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sns 마케팅하는 업체들이 지금 다 비상이 걸렸어요 아주 좋은 방송이에요 오 네 고마워요 네 그 광고 문구에 이 병신년이라는 언어를 지금 그 사유가 없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안을 내놨어요 단 한자를 같이 쓸 경우 쓸 수 있음 저 매니저 좀 주세요 죄송해요 아 근데 매니저라도 그 금지어는 그 뭐냐 못 쓰는 거 아시죠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매니저 제도를 안 쓰고 있거든요 시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아직까진 제가 매니저 제도를 쓴 적은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고정 매니저 제도를 아직 좀 도입은 안 하고 있는데 음 매니저 제도를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사실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 모바일 접속하는 분들이 매니저 기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 그냥 매니저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12월 22일에 그 BJ대상 시상시간날에 그 패치가 되면서 모바일 매니저 기능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팬들 분들 중에 모바일 접속이 굉장히 많으셔 가지고 아직까진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채팅방 인원이 좀 많아지면 네 그 대상 시상시간날에 그 패치됐더라구요 그래서 이 한자를 같이 쓸 경우 한자를 같이 쓸 경우 우리는 그 이 병신년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붙여 보게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자를 쓸 경우 채팅을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 이 한자를 언제 다 찾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한자를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배웠던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무려 1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그 10년 전에 제2외국어로 한 한문을 배웠단 말이죠 근데 물론 저는 저는 제 입시에 이 제2외국어가 굳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어문학과로 진학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학과로 진학했지 어문학계열로 진학한게 아니기 때문에 한문이 필요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고3 때 한문은 그냥 버렸거든요 덕분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관식 0점을 받아봤어 그래서 보통 새해인사 이메일이나 달력을 보낼 때 새해 그 경신년 병자년 뭐 이런 표현을 쓰는게 일반적인데 병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보낼 수 밖에 없어서 이 발음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는 거에요 모바일 매니저 기능이 좋긴 한데 시청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걸 못봐요 컵으로 들어올 때는 출입표시 설정하면 볼 수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모바일이 사실 불편한 기능은 이 기능이에요 근데 사실 모바일이 이 기능을 지금 안 넣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바일이 이 기능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너무 채팅창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모바일은 일일이 터치 기능을 써야되잖아요 그게 약간 불편한거지 그래서 결국 그 병신년이라는 표현을 못쓰고 숫자라는 표현으로 이 뭐냐 그 돌려쓰고 있대요 그래서 최근 인터넷에 이런데요 막 이 어이없는 사건 사고 사진 등을 막 올리면서 네티즌들이 에휴 병신년이 다가와서 그런가 보다 누가 병신년 아니랄까봐 등으로 이게 약간 그 뭐냐 풍자하는 그런 게시물이 되게 크흑 유행을 하고 있대요 근데 반대로 그 병신년의 발음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 네티즌들은 그 점을 넣어서 그 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그 아프리카TV에서는 그 뭐냐 크흑 병 엔터 신 엔터 년 엔터 이렇게 치면 되요 근데 아프리카TV에서는 이제 특수문자 넣어도 그 이렇게 금치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다고 뭐냐 크흑흑흐ute 그렇다고 직접 실험해 보시는 거 봐 그래서 왜 이게 왜 하필 내년이 이 병신이 라는 표현이 들어 갔을까 그래가지고 뭐냐 오픈백과 오픈백과를 보시면 그 60간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60간지 이 표현이 있는데 자 이거 잠깐 내릴게요 메모장 하나 더 추가 그래서 60간지 이 연도 그 무슨애 무슨애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간지라고 하거든요 흔히 줄여서 간지라고 하는데 간지난다 할 때 그런 간지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식간 아 죄송해요 한자를 같이 붙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식간과 여러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식간과 식이지 이거를 활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60갑자라고도 해요 곧 아빠 올 것 같아요 불안해요 왜요 막 욕소리 들리는 방송 해가지고 execution 욕소리를 들리는 방송에선 그런가 어우 여러분들 영시 넘었네요 추천 한번만씩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10판 이거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기를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10개를 말하고요. 십이지는 자, 축, 인, 료,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간의 한 글자, 십이지의 한 글자를 합해가지고 그 뭐냐 뭐냐 이 조합을 해가지고 한 글자씩 조합하여 값자, 값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값자년이 첫 해예요. 값자년은 첫 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해에는 이제 을축, 을축년 그래서 한 글자씩 다 그 로테이션을 돌아요. 그래서 십가 값 값 값 뭐냐 육십 값자 활용법 아, 네. 빨리 오도록 좀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이 있어요. 이 십가는 십년 로테이션 그리고 이 십이지는 십이년 로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십가는 십년으로 돌림 그리고 십이지는 십이년으로 돌림 해가지고 육십년이 한 바퀴에요. 그래서 육십년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그 임진년 정유년 막 그 가보년 을미년 뭐 을사년 막 이렇게 막 돌잖아요. 막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을미사변 을산읏약 뭐 경술국치 그런게 그 육십년 주기로 로테이션이 돌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제 갑자년이 첫 해고 을충년이 두 번째 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병인 정묘 무진 기사 해가지고 자 한 번 제가 순서들을 해볼게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그 다음에는 신미 신미 임유 그리고 아니 신미 임신년 임신 임신년도 있어요. 개유 개유 정남 아시죠? 그 뭐냐 수양대군이 정변 일으켰던 개유 그 다음에 그 갑술년이 되는거에요. 왜냐면 그 십가는 다시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갑이 됐는데 이 이 십이지는 아직 한 바퀴를 안 돌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십이지는 그대로 술로 가는거에요. 그 로테이션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을해년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병자 아 이 병자도 되게 약간 좀 위험한 표현이네요. 그리고 병자 무축 그리고 그 다음에 기인 기인년 그리고 병묘 신 신진 아 이거 로테이션 쫙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잠깐만 신진념까지 썼죠? 신진 신진 어디갔니? 아 김유가 아니고 병자 정축 무인 아 죄송해요. 좀 약간 달랐어. 김유 경진 신사 이모 이모군란 개미 갑신 갑신정변 의류 그리고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그리고 신묘년 그리고 그 유명한 임진년 계사년 갑오년 을미년 그 다음에 병신이에요. 순서가 병신 정윤연 그러니까 그 2017년 같은 경우는 정윤연이 1597년 이었잖아요. 1597년 으로부터 그 500 540년 로테이션 인가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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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540년 로테이션 일거야. 정윤연 그리고 무술 기해년 기해박해 그리고 경자년 신축 이민 개묘 갑진 을산의약 병호 정미 정매체조약 그리고 무신년 기유년 경술년 경술국치 그리고 신해 신해영명 임자 계축 갑인 을묘 병진 아 제가 로테이션 을 좀 지워서 다른 데다 좀 써드릴게요. 너무 칸이 많아진다.